지속적인 폭동을 유지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격을 줄여주시고 포너를 빠져놓으실 때 로우인, 펀트 아웃을 보니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포너를 진입하시면서 포너를 빠져놓으실 때 포너부간에서 액성라이트의 가득 트러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포너로 가속차이빙을 타고 싶냐면요. 바로 앞바퀴 쪽에서 핸들이, 핸들이 끝나는 시점에서, 핸들이 끝나고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, 포너들이, 하우스, 가속차이빙을 사용하시며, 가속차이빙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포너로 가속차이빙을 찾으실 때, 허벅яж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. 포너로 가속차이빙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아아악 고객님, 저 하셨습니다. 사악하셨습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완전 불렸습니다. 완벽했습니다. 완벽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가속이 틀린데? 정말 잘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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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된 조달 고맙습니다. 고무잘입니다! 관계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엘리어 외부에 엘리어다 에서 사용 엘리어? 엘리어 여기 나기 어퍼링 표시가 안돼요 더 이용 사유에서 엘리어 파하기 더 스피스 программу는 에서 사용 좀 가능해요 Xi판을 세akra 한팩에 대기시 messen 호동 Techn아리 owning 더 polynomial 그 bidding mass표 Fujian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